어? 경호 오빠. 어, 복실아. 오빠 돈 못 찾았다며. 어떡해? 오빠가 전쟁터까지 가서 벌어온 돈인데 진짜 속상하겠다. 나도 맘이 이런데 오빠 맘은 어떻겠어? 나보다 엄마가 더 걱정이야. 그 돈으로 이사간다고 좋아하셨는데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. 나는 오빠가 월남에서 사다준 라디오도 팔아먹고 아줌마는 오빠가 벌어온 돈 잃어버리시고 진짜 속상하다, 오빠. 걱정해줘서 고맙다. 그게 뭐가 고마워? 내가 오빠 걱정해주는 게 고마울 일이야? 들어가 봐. 아줌마 집에 계실 시간이잖아. 그래, 나중에 보자. 어. 엄마! 이게 다 뭐예요? 아이고, 경호야. 아이고. 엄따. 돈이 엄따. 엄마. 혹시나 해서 방안을 샅샅이 뒤져논네, 엄따. 이를 옷잡은 년 너, 경호야. 도둑이 되게 왕실하다. 도둑이 누굴까나? 어이? 아이고, 아이고 내가 이럴 때 아니다. 응? 엄마 어디 가시게요? 아이고. 네 아버지가 금말 차이도 안 나오고 집에도 안 울었다 아이가 네 아버지부터 차지한다. 응? 들어오시겠죠. 오늘은 그냥 집에 계세요, 엄마. 지금 이 상태로 어딜 나가요? 그 돈이 어떤 돈인데? 개고 네가 목 싱글고고 벌어온 돈 아이가 그 돈을 누가 훔쳐갔는지 네 아버지 만나서 물어볼기다. 응? 아이고. 아이고. 아이وقш port하자 아이. 네. ordin